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제가 1월 17일 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두 달, 두 달 됐나요? 1월 17일, 지금 3월 11일 그러니까 대략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. 한번 열어볼게요, 여러분. 자, 보세요. 지금 보시면은 안 썩었어요. 안 썩고, 안 썩고 지금 이렇게 지금 통틈해진 것이 캘러시 형성 되려고 지금 했거든요.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이제 5월 정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물 한 번 다시 주고요. 물까요? 아니, 뭐 괜찮아요. 지금. 자, 여기 이쪽도 이렇게 한번 물 주고요. 지금 여기가 지금 경지 삽을 해놓은 곳입니다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벌써 지금 눈이 지금 터버리고 있죠. 조금 이럴 경우에는 좀 불안합니다. 자, 이제 저리 갈까요? 자, 이제 장미를. 다 같이 payer. 점진. 그래서 셈에 잡을 Catalunya Huang En branco Cat,